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그 얼굴 그 목소리 지금 저희 옆에 있습니다. EBS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염승환 부장님 작년 까지 자료를 보고 있잖아. 까지 자료를 보고 있다고. 신사하면 통상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데 염 부장님이 까지 자료를 보고 있어. 변화가 저 모습을 보고 캐스팅한 것 같아. 변화가 참 많은 한 해였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많은. 우리 염승환 부장님 정말 미디어에서도 완전 스타시더라고요. 어디 방송에서도 다 우리 염 부장님 모시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럴 때일수록. 별명이 바뀌었어요. 틀염이라고. 틀면 염 부장님. 자 우리 염 부장님. 자 오늘 아침에도 하지만 꿋꿋하게 또 저희한테 전해 주실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김평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 계획을 아마 5월 달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도 좀 압박이 심한 상태라서 지금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간과 합쳐서 일단 50조 원 정도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미국에서 한 2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그 다음 평택에 공장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피온 P2 공장인데 여기에 각각 30조씩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P3 라인이. 그러면 이번에는 한 50조 원 정도면 정말 단일 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래서 요새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 줄 주가 올라가는 건 아마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발표를 다음 달에 할지 그건 좀 지켜보시고 또 신문기사 보니까 6월 달에도 한 번 더 압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또 G7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더욱더 좀 중국은 규제를 더 심하게 하고 한국과 대만에는 좀 더 주문을 하는 반도체 공고. 한미 정상회의당 고무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삼성 입장에서도 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어쨌든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이 좀 보고서 쓴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일단 독렬을 하고 있는데 뭐 세액 공제라든가 이제 인센티브 제공 같은 혜택을 보장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공장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 강해지고 있는데 노근창 센터장님 좀 약간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일단 지역주의보다도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각종 제외에 따른 조립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 지금 대만에서도 막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 중국에도 좀 공장이 있고 대만에도 좀 공장이 많은데 이쪽에서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재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지역주의보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할 게 좀 많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tsmc가 그러니까 umc라고 또 있어요. umc라는 회사도 지금 4개 국가 미국 일본 대만 이런 쪽에 한 중국까지 12인치 팹이 이제 각각 하나씩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재해의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마 미국 쪽에 신금 공장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꼭 너무 지역주의보다도 자연재해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특정 나라에 좀 자연재해들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좀 분산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마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미국의 압박도 압박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미국 투자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영분이 필요하겠죠. 미국 하겠지. 결국에 아마 미국의 투자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압박도 압박이지만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3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신용지권의 문영군 애널리스트가 그냥 적어준 자료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전년 동월 대비해서 52% 감소했던 유럽 신차 등록이 이제 올해 3월에는 기저효과 속에 무려 63%나 증가를 했고요. 작년 9월 이후로 첫 이제 플러스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절대 수치로는 아직까지 2019년 3월 2018년 3월 대비해서는 78%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대비해서 중국 대비해서도 굉장히 회복이 더딘 편인데 아마 지금 이 코로나 IMF라든가 OECD 같은 데서는 유럽 경제 회복을 2021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분기에 회복하는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느리게 좀 회복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럽도 지금 이제 주요 국가에서 백신 접종 그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마스크 벗더라고요. 실내에서 아예 머스크 벗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게 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유럽의 신차 수요도 좀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다임너가 독일에 이제 다임너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진 투자증권의 이재에너스트가 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적어주셨는데 일단 16% 정도 예상보다 좀 이익이 좀 상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분기 판매가 66.7만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판매가 73만대로 물론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소하긴 했지만 가격 효과와 비용 절감 효과로 어쨌든 영업이익은 오히려 그러니까 판매가 줄었는데도 이익은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용 줄고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급 차질로 인한 가격 효과가 더 우세했던 것으로서 글로벌 자동차 업종의 실적에 좀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되게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다임너 실적은 그걸 이제 뒤집어버린 거죠. 오히려 판매 단가 올라가고 비용 줄면서 이익은 마진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좀 다임너 실적에서 좀 나타난 그런 의미를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정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주 증시 일정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오늘 아이오닉5가 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시가 되게 되고 내일은 애플이 스페셜 데이라고 열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같은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스페셜 데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런칭을 하는 거죠. 신제품. 이렇게 데이가 많아. 그러니까요. 우리 데이 할 때마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배터리 데이 파워 데이 뭐. 맞습니다. 애플이. 그런데 내용은 아이패드 프로 아마 공개 아닌가. 그렇게 좀 언론 기사는 나와 있고.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되고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일 수요일에는 이제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이제 그 asml이죠. euv 장비 만드는 이 회사가 실적 발표인데 굉장히 좀 또 euv 장비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최고 갑이 적인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세상 최고의 갑 회사. asml. 줄을 서시오. 대통령도 막 가서 사정하고. 네. 사정하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날라가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그걸 만들 수가 있나요. 저거 못 만들어요. 이거 못 만드나 봐요. 그거 신기해요. 에델란드. 네. 못 만드는데 1년에 또 40대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네. 만들 수 있어요. 아. 자네들. 그래서 인텔이 이거 파운드리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asml에 생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텔이 저 물량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 안 된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22일 날이 역시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기후정상위가 좀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위가 열리고 이제 미국의 또 식각 장비업체입니다. 반도체 램 리서치가 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기아랑 LG생활건강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3일에는 미국 제조업 뷰페하고 인텔하고 현대모비스가 일단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좀 큰 기업들 본격적으로 한국도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니까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일정은 이 정도 보고. 굉장히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자꾸 이제 제가 정프로님 얼굴을 보니까 왜요? 너무 좀 오늘은 뭔가 좀 너무 남성적을 보이셔서 아, 제가요? 네. 수영 면도를 안 하셔서 아, 수영, 주말 사이에. 길론, 죄송합니다. 집중이 안 되세요. 아, 그럼 저한테 반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럼 수위를 좀 지키세요. 아니, 프로맨스 또 우리 요즘 유행입니다. 아, 근데 의외로 좀 잘 어울리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따로 연락 주세요. 아니, 또 모발 이런 거는 또 연부장이 일가견이 있잖아. 아, 털 진짜 많이 남으시죠. 아, 그러니까. 네. 털이 좀. 자, 오늘 약간 플러스인 것 같은데, 두 개 다. 네. 오늘 그 지수는 3200 코스피는 일단 넘어서 시작할 것 같고 코스닥은 1025포인트 일단 소폭 강부압 정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요즘에 출발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침마다 갭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시작할 것 같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 다 한 0.45% 정도 오르면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좀 호가 좀 특징적인 거는 LG전자가 한 1% 정도 오를 것 같고 삼성 SDI는 한 1% 정도 하락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 해운주들 좀 좋긴 한데 페노션도 출발은 좀 좋을 것 같고 운임지수가 좀 많이 올라서 출발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시 이제 호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가 0.3% 정도 네이버가 한 0.2% 그리고 카카오가 지난주 이제 블록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거의 보압이 끝났고 역시 오늘도 강세로 잘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압이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 기업은 없고요. 대우조선해양이 한 1.7% 현대건설이 한 1% 정도 반등을 했고 이게 뭐 아주 크게 오른 기업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0.7% 한국타이어가 한 1% 정도 약간 좀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그 동아소시홀딩스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효성그룹이 요새 좀 분위기가 좋긴 한데 아 효성 좋더라고요.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자회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효성DNC 효성화학 첨단 소재 지주회사 효성도 지금 9만원 넘어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노션 같은 해운주도 오르고 있고 지난주에 페노션 임원님들하고 무슨 대화할 일을 갔다 왔거든 열심히 하시더만 점심시간에 강의를 하라는 거야 점심 식사도 안 하시고 빨리 하셨겠지 나만 안 했겠지 후딱 하셨겠지 점심시간에 그냥 다 해서 요새 뭐 주가도 되게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주가 분위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유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조금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CJCGV가 연구체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오늘 일단 자본조달 이슈로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1.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또 4차 대유행 우려 때문에 오늘 그 콰지노 회사인 롯데관광 개발도 조금 일단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요새 아무래도 시젠이 다시 지금 20만원 올라왔거든요. 지금 3.8%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진단키트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20만원 넘어섰고 또 CMO 업체들이죠. 바이넥스도 2만 9천원까지 한 2% 정도 반등을 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 수의 기업들이 일구 치료제나 백신 아니면 진단키트가 요새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새로 나온 게 있다며 2종 뭐 그런 거. 2종? 2종 바이러스인데 변이 바이러스인데 2개가 인도 쪽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다시 저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진단키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백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휴원스 그룹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백신 생산. 앞에 휴짜받은 친구들. 아무튼 그거 이제 위탁 생산 기대로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차익레물 갖고 휴원스가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게임주들이 오늘 좀 출발은 안 좋네요. 위메이드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이 일부 조금 좀 하락하면서 게임주는 좀 밀리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3,195포인트 마이너스 0.1% 거의 미미한 하락 같고요.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지만 0.04% 정도라서 거의 그냥 시장은 일단 코스피는 정고점 딱 돌파 앞두고 거의 지금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양 시장 합쳐서 1,800억 반대로 외국인 기관은 합쳐서 한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는 여전히 많고 외국인이 지금 조금씩 매도전을 하고 있어서 증시에 약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는 일단 오늘 코로나19 관련 주도 모더나 관련 요새 모더나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모더나 관련 주들이 지금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렘데시비류 관련 주도 좀 올라갔고 또 원자력 발전 요새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 없는 게 모더나 하나 남은 거죠? 대부분 한 가지씩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모더나하고 그나마 좀 나은 게 화이자 그 두 개 같고 나머지는 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모더나가 요새 좀 급부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모더나가 아시아 쪽에 자회사 하나 설립한다는 뉴스가 하나 뜨긴 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또 위탁 생산 업체들이 좀 뭔가 수혜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운업종이 역시 강하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HMM, 펜오션이 한 2% 이상 반등하고 있고 요새 또 보톡스 관련 기업들도 주가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또 공작기계 2차전지 이쪽 섹터 좋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국내 정부에서도 6월까지 비트코인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금 세탁 같은 거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창투사들 이쪽이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사라든가 음반회사 광고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대표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소폭 하락하면서 그쪽 섹터들은 일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전에 증시 분위기는 큰 변동이 없는데 사실 거래량이 비트코인 영향을 봤네. 네. 그렇죠? 예전에 아침 그 왕성한 그런 게 없네. 없어요. 투자자들이. 아, 그걸로 다 가셨구나. 서버 막 다운되고 이런 게 요새는 없어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모중 거 무선 거 다운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주 평안한데. 아, 재미로 재미로 익사이팅한 걸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코인. 어떻게 코인판에. 어떻게 폭탄 한 번 던져? 정부로. 어떻게 시드워니 한 번 들고 가볼까요? 그런데 저는 물론 주식도 잘 모르지만 코인은 특히나 비트코인이 원조 정도 된 건 알겠고 이더리움 같은 친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된 건 알겠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구분을 못하겠으니까. 얘랑 얘의 차이가 뭔지. 얘는 뭐 하는 코인이고 얘는 뭐 하는 코인인지를 다 개성이 있겠죠, 아마? 네. 다 각각의 이게 있더라고요. 목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대표적인 건 어쨌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죠, 사실. 나머지는 다 알트코인이라고 불리고. 한번 추천들 해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규제 얘기 나오고 한국도 나오면서 일단 비트코인 시세가 좀 꺾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꺾여서. 관련 기업들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보고서 한두 개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위클리 자료로 김현수 경고님이 써주신 자료인데 배터리 투자 전략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정고체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은 좀 의문이 된다. 특히 최근에 퀀텀스페이크가 사기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좀 그래서 주가 폭락을 했는데 양산까지 뭐 사기설을 떠나서라도 양산까지는 최소 7에서 10년 이상 수요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너무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위협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중국은 LFP라고 우리 한국은 NCM이라고 니켈코발트 망간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집중을 하는데 중국은 LFP 이제 인산철 배터리 주행거리가 되게 짧아요. 대신에 좀 안정성은 좀 있다고는 하는데 이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3사에 위협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FP는 단기적인 이제 주행거리가 짧고 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도 용이하다고는 하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잘 팔릴 모델이지만 미국은 주행거리가 정말 중요한 나라잖아요.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한국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미국 내 LFP 침투율이 1%밖에 안 돼요. 지금 CATL 점유율은 0%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아무튼 지금 뭐 요새 어쨌든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 이후로 많은 논란들은 있었지만 미국 시장이 좀 국한돼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안소원 연구원님이 짚어보고 가야 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어떻게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2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자료를 적어주셨고 일단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그 3월 물가 상승에는 기저효과가 좀 크다. 그래서 2분기 물가 지표에는 어떻게 보면 부양책과 경제 정상화 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도 좀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한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면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긴축이죠.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인데 이번에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3월 FMC 이후에도 파열 의장이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보면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없다.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님 의견에 따르면 2분기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시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금융투재 이재만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주도주를 찾는 11년 전의 방법이라는 보고서를 오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기업의 이익의 예상 경로는 올해 1분기가 최고 증가를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증가율로는 1분기가 최대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비슷한 사이클이 있대요. 2010년과 2011년, 2018년, 2021년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이 있는데 거의 패턴은 동일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2021년도 올해죠. 올해는 시중금리는 상승하지만 그때 2011년과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그때는 2011년도에는 선진국 재정위기가 발생할 때인데 그때는 경제성장률은 낮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금리 상승이. 그래서 지금 2021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은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2018년과도 좀 다른 게 그때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이 급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 2018년도와 좀 다르게 현재 국면은 더 좋지 않냐. 이익은 증가하는데 당시보다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0년과 비슷할 것 같다. 2010년에도 코스피가 22%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11%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대요. 이익 추정치도 똑같이 거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2010년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차화정 장세 아마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2010년도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세 가지 역습, 전공, 기습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역습은 그 당시에 주도 업종이었던 IT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고 전공법은 당시에 차화정처럼 지금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봤고 기습은 그때 당시에 조선업종을 2010년 하반기에 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기업들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업명까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하나만,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그러면 다 됐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유통화장품 쪽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박종대원구원님이 매주 주간 데이트 하는데 이건 꼭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매주간의 유통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놓으신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난 16일날 기획재정부가 그린북 경제동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3월까지는 사실 내수부진이 지속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4월에 바뀌었습니다.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이제 고용이 증가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3월보다는 훨씬 좀 바뀐 상황이고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지금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선 거죠. 취업자 증가자가.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 고용이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고용 지표가 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고 3월달 백화점 매출이 63%나 지금 급증을 한 상태고요. 할인점 매출도 3% 증가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승인액도 20%나 지금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3월에만 끝난 게 아니라 4월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지금 백화점 3사에서 봄 정기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일 종료 하루 전인 17일까지 매출을 비교해봤는데 신세계가 52% 현대백화점이 43% 롯데가 4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가서 엄청나게 소비들을 좀 늘리시고 계신 게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는. 그래서 백화점 업체들이 2분기에도 아마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의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대요. 특히 이제 남성복 매출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인데 남성복 백화점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남자분들 사실 웬만하면 백화점에서 잘 안 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여성복도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여성 패션 매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류 쪽 백화점하고 의류 매출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데이터 참고하셔서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복 하면 또 갤럭시 아니겠습니까? 갤럭시 카디날 삼성물산인가요? 그러면? 네. 삼성물산인데 그런데 아마 패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죠? 삼성물산에서 거의 주가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아무리 뭐 많이 사도 예전에는 진짜 백화점 5층이 통상 남성복 쪽이었는데 거기 진짜 위약감이 있었지 갤럭시에다가 뭐 마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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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번 그거 알아요? 깎아주는 거? 뭐요? 깎아도 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2, 3년 전에 남성복? 네. 저기서 얼마까지 해준다는데요? 맞춰 드릴게요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갤럭시 그러면 이 정도로 갤럭시 갤럭시 옷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 주 힘차게 또 같이 저희랑 열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